옥냥이 라디오 꼽둥이 님 거의 다 읽었나보다 이제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옥청장입니다 서식이군 거기가 옥냥님 라디오를 다 듣고 더 듣고 싶었다가 원더랜드 트위터라는 아 안 돼 거긴 안 돼 뭐 나도 잊고 있었어 나도 잊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어 지금 그거를 하나만 틀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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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마 보지마 안된다니까 그냥 다같이 보자 그렇게 볼바에 하나만 틀어줄게요 뭐였지? 원더랜드 뭐? 맞나? 아니 목소리가 내가 거시기에서 아 아 나 나 물 떠올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탑방 고양이입니다 참 오프닝하고 이렇게 BGM 튼 적이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BGM을 출발로 공냥이 원더랜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신 곡은 그 C A L C라는 곡인데 그 우타이테 분이 부르신거에요 아 그만하자 하하하하 그만 그만하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눈 좀 감고 있어야겠다 아 잠깐 눈 좀 감고 있자 우리 아 나 방송 진행을 못하겠네 너무 팩트가 순간 팩트 필살기 맞은 것 같다 팩트 폭격 맞은게 아니라 팩트 필살기를 맞았다 팩트 필살기 후후 아 아 아 아